풍붙게 사랑을 해봐요 신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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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을 사랑해요 풍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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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해봐요 뺏겼다 비웃지 마세요 볼뿐없다 버리지 마세요 소비 벅차 도망입니다 도망도 풍붙게 칠합니다 머리부터 한글간이 심지 않게 마음껏 풍붙게 사랑합니다 이 하늘날에 당신 만나서 나는 행복합니다 신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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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을 사랑해요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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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해봐요 사랑을 해봐요 사랑을 해봐요 네... 아... 저거 좀 닮았나요? 그래요? 저도 안경 보면 좀 비슷하겠어요? 어떤 분들은 제 동생이 왔냐고 그랬는데 동생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황날팔라면 중에서 막내기 때문에 동생은 없습니다 자... 이번에는 초대가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그 초대가수 분들이 해운대 연가 주인공 전철씨 또 진떠보기의 주인공 이성호씨 나도남자라고 또 신야씨 또 따지지마의 또 미스미스터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잠시 후에 한번 한번 모셔보도록 하구요 자 이번엔 심사를 맡아주셨지요 우리 그 아산지혜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수 신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도남자라고의 주인공 신야님 모십니다 자 금박수로 모십니다 나도남자라고 남자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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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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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